으 으 으 으 으 으 뭐 삼천 룩 예 별 mtv 반장 가 오늘 우리 별 mtv 에서 오늘 호명산 라이딩 없었나 예 오늘 계곡 라이딩을 왔는데요 우리 뭐 올마랑 같이 전기랑 같이 해가지고 연합을 해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예 지금 뒤에 보이시는 요 상천루 4 여기 가평의 저 유명한 사찰이 줘 사전 아닌가요 으 으 공기도 오늘 좋고 날씨도 좋고 오늘 사람도 별로 없고 그 좋은 사람들과 같이 하는 라이딩 정말 기대 많이 됩니다 함께 지켜봐주세요 렛츠기릿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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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칩니다 여기 나물리야 아 공기 너무 좋습니다. 오랜만에 반가운 분들 뵈니까 좋고 더더군다나 훌륭한 좋은 곳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더욱 즐겁습니다. 오후 스케줄 좀 기대가 됩니다. 화이팅! 실제로 살아나는 우리 명구님을 가셨습니다. 프로젝트 아닙니까? 아니 은상 형이 첫번째잖아. 날씨도 좋고 오늘 동영상 찍고 있는데 영상도 잘 나올 것 같아요. 오늘 또 좋은 분들만 또 오셨네. 하하하하 뭐하는거야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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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규 초보 핵배 Engineering 털蛋 아 차가워なる 와.. 정말 백수 시켜 governors 뭐 시원 MAX 백수 시킬 rien 이방에 방금방 갖고 나오네 우와 좋네 여기 한여름에 와서 여기다 막 머리 담금은 붙더라구요 햄버그 아침에 샤워를 안해서 머리를 하자 너무 시원합니다 안되쳐먹으면은 독있어 입에 본드칠한것처럼 느낌이 나올까? 아니요 맛은 괜찮아요 난 많이 먹어봤어 어쩐지 얼굴이 빠지지 않아서 멜라틴이 섞인 맛이 날거야 인삼 먹은것 같은데? 그게 독이야 오오오 미끄러워 돌짝 돌짝 오오오 이쁘다 죽고있어요 굿고있어요 안녕요 영철수 자 화도 태울 때 로그온 했었는데요 이건 진짜 빨리 내려가면 안돼 보면서 내려가야되 진짜 덩치가 너무 이뻐요 경기도 좋고 칠림된 느낌입니다 동영상 오랜만이다 동영상 하는 분들은 전혀 못느낌이니까 이게 맛있을까요 아 진짜 최고입니다 최고 어떻게 최고라는 말 밖에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연 속에서 이 즐거움들 느끼실 분들은 저희와 함께 라이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이팅 이 경체를 좀 즐기면서 가야되 여기 중간에 한번 서기도 하고 내려가면 끝이거든 오 라면 냄새였어 여태 야영장만 들어왔어 원래 여기에서 너무 멋있는 데인데 너무 아깝고 여태야 알갑니다 요 alum case 요 alum 아! 으아악! 우와아아아!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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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어아아악! 아이고 왜 그렇게 올라가시다가 아까운 영상을 놓쳤네 성공 이거 심리학 용어로 그런 말 했어요 유아발상작 영심이라고 아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